안녕하십니까 뉴스테스크 원주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강릉에 사는 부부가 탑승자로 확인돼 정부가 생사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재난대책본부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유람선에 강릉시 교동 61살 장모 씨와 57살 박모 씨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강릉시청 공무원 1명을 전담으로 배치해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